서리 투 카운트, 포월 아인댄스입니다. 두번 리스타트 있어요.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 오른발 사이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샷셀,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까지가 첫번째 섹션이에요. 첫번째 섹션 카운트, 1, 2, 3, 4, and 5, 6, 7, 8, 투 섹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킥, 골, 크로스, 쿼러턴 하면서 백 셔플, 하프턴 하시면서 앞 셔플, 카운트, 1, 2, 3, and 4, 5, and 6, 7, and 8, 저희 크레스는 시니어분들이 많으셔서 살짝 바꿨어요. 두번째 섹션을 카운트 해보실게요. 1, 2, 3, and 4, 여기에서 바인스텝, 코러턴으로 가십니다. 5, 6, 7, 8, 3 섹션,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샷플, 왼발, 포워드 락, 리커버, 하프턴, 셔플, 3 섹션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4 섹션, 코러턴 하시면서 왼발 로커 스위블, 오른쪽, 왼쪽,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로우면서 힐 스위블, 레프트, 라이트 하면서 코러턴, 왼발부터 코스터 스텝, GD 앞까지 하시면 네번째 섹션까지 끝납니다. 세번째 섹션부터 해보실게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풀카운트 해보실게요. 1, 2, 3, and 4, 5, 6, 7, and 8, 첫번째 리스타트가 6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16카운트 후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해보실게요. 1, 2, 3,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다음에 리스타트. 두번째 리스타트는 3시에서 시작해서 16카운트 후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1, 2, 3, 4, and 5, 6, 7, 8, 1, 2, 3, and 4, 5, 6, 7, 8, 리스타트.